파산하고 실패를 하거나 지원 훈련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의사가 고소독 직종이라는 것은 사실 아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양정에서 전대성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대성 한의사입니다. 3인의 어르신과 25인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전대성 한의원의 대표 원장이기도 하고요. 세 아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는 한의원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성장읽기 이건복 작가님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작가님께서 항상 다독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책의 코어들을 많은 분들에게 가감없이 공유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가님이 이제 넥스 리딩에서 말씀하셨던 책을 읽기만 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은 저도 정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실제로 인생이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가님 지금 이제 25인의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먹여 살리시는 대표님이시잖아요. 처음은 이제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서와 배움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도 굉장히 인상 깊고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오늘 좀 그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의사, 사자 직업에 대해서 편견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신문에서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파산한다, 파산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뭐 일반인들은 일단은 첫 번째는 왜 파산하지라는 생각? 그리고 그 사자 직업들은 다 이제 막대한 고소득을 올린다는 생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일단 그 뭐 한의인사가 뭐 진짜 실제로 진짜 폐업 있잖아요. 자영업자의 폐업 이런 일들이 정말 뭐 피부로 느껴지게 어느 정도로 이제 일어난 일들인지 현실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 그 실제로 이제 경영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파산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잘 돼가지고 너무 무리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또 사기를 당해서 파산하고 실패를 하거나 신용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의사가 이제 고소득 직종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약간 옛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지금은 자본이 이제 자본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이제 시대인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시간을 갈아가지고 소득으로 바꾸는 어찌보면 노동소득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자첨 작가님의 역행자라는 제가 보면 그 경제적 자유라는 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한 사람이 병사라면 의사는 이제 조금 힘이 센 장소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장소가 힘이 센데 혼자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듯이 그런 여러 병사들을 이끌고 무너뜨려야 그 성을 함락할 수도 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익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예전처럼 이제 개업만 하면 잘 되고 의사들은 이제 다 같이 뭐 이제 열기만 하면 잘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이제 실제 말씀하신 그 파산이라는 거를 하시는 뭐 한의사 분들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보통 파산되고 나서 신용훈량자로 되시는 경우가 많죠. 정말 신용훈량자로 되는 거예요? 신용훈량자로 해서 이제 뭐 계좌도 못 만들고 이제 뭐 카드도 못 만들고 뭐 다른 일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저도 종종 본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을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어쨌거나 과거보다는 이제 그런 뭔가 큰 소득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고 네. 체감하시기에 자본이 불안한 속도가 네. 의사의 소득보다는 훨씬 더 빠른 것 같다. 어.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일단 예전에 이제 예전보다는 점점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물론 이제 저희가 똑같은 노동을 했을 때 네. 이제 일반적인 직장에서 우리가 시간당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의사가 근무했을 때 받는 시급이나 급여는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만큼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노력한 그 이제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예전처럼 이제 그 개업만 하고 하면 무조건 잘 된다. 또는 이제 취업만 하면 잘 된다. 이거는 조금 지난 것 같고요. 점점 더 앞으로는 또 경쟁이 또 치열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부원장으로 이제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삶 어떠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부원장으로 첫 이제 취직을 했을 때인데 그때는 정말 지금에 비해서 많이 여유로웠어요. 그때는 이제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이제 마치고 네. 그리고 이제 야간 진료를 원장님들이 총 다 해서 다섯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6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의원 자체가 그 당시에 부산 영도 쪽에 있는 한의원이었는데 네. 규모가 꽤 크고 부산 사람들이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좀 아는 그런 한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업무가 사실 많긴 했지만 그래도 원장님들이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희가 좀 여유로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또 이제 제가 막 이제 결혼했을 때였고 네. 제가 이제 아이가 그때 이제 3살 되기 이제 막 돌 지났을 그때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활동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아련한 기억으로 되게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네. 사실 제가 책에도 나오지만 어 그 당시에 제가 주식을 하면서 네. 큰 이제 빚을 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한 푼이라도 제가 빚을 더 빨리 갚아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거는 사실 조금 그 급여에 한계가 있죠. 네.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 한 푼이라도 더 이제 주는 한의원에 이제 부원장으로 제가 취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 이제 있으면서도 사실 이제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어 그 속도로는 제가 가진 빚을 이렇게 갚기에는 많이 힘들더라 네. 그런 이제 생각은 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한의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이제 주식투자로 인한 빚 때문에 네. 그 빚을 갚고자 좀 더 준다는 한의원으로 이제 이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우중 보원이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우중 보원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주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큰 손해를 보고 네.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갚기 위해서 이제 부원장으로 이제 지원을 했었던 거죠. 했었는데 그걸로도 사실 좀 많이 힘들었었던 거죠. 그 상황. 네. 그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빚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이제 늦다고 생각이 되니까 개원을 하자 이 생각을 하신 거죠. 어 예.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개원을 하셨을 때 네. 고민이나 망설임 이런 건 없으셨나요. 어 제일 망설였던 부분이 네. 제가 처음에 그 이제 부원장으로 취직할 때 원장님한테 원장님 면접을 보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2년 2년만 좀 일단 일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 왜냐하면 보통 이제 부원장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부원장들로 지원하는 이제 한의사들은 대부분 이제 배우고 싶어서 많이 가기 때문에 1년 아니면 2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 상상만. 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사업장을 개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이제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오랫동안 있고 있기를 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보고도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하셨고. 음. 네. 그래서 어 그 저도 그렇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었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빚이 빨리 갚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조식에 손을 대고 이제 그 너무 큰 빚을 지게 되니까 네. 저도 빨리 기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았었어요. 음. 그래서 어 그 본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한인사 카페 이제 양도 매물 이런 것들을 계속 검색하게 되고. 음.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자리가 나지 않을까. 음. 그런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 일 제 일도 너무 하고 싶었고. 이제 저는 이게 약간 체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뭐 이제 본인이 기업이 맞는 체질이 있고 또는 이제 페이닥트로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일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장으로 있으면서도 좀 빨리 개원하고 싶다. 그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보니까 이제 한인사가 이제 개원을 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신규로 내가 아예 그냥 한의원이 없던 자리에 들어가서 한의원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한의원을 이제 인수해 가지고 이어서 하거나 이제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작가님은 일단은 고민은 없었어요?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신규 개원이란 거는 새로운 자리에 들어간 거고. 네. 네. 양소개원은 양도 매물로 나오는 한의원을 저희가 받아서 인수해서 하는 개원인데. 그 당시 제가 빚을 6천만 원 이상 지게 되었었는데. 제가 제 수중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3천만 원하고. 네. 거의 이제 4천만 원이 다였죠. 모든 이제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4천만 원이 다였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신규 개원 자체는 사실 꿈을 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신규 개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저희가 비용이 1억에서. 그렇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하니까. 2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건 사실 이제 꿈도 못 꾸는 금액이었고. 네. 이제 조금이라도 싸게 이제 하려면 양수개원이 이제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양수개원은 한의원이 운영을 하다가 너무 이제 잘 안 돼서 이렇게 영도 매물로 나오는 한의원이니까. 어떨 때는 직기료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아주 싼 가격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빨리 이제 개원을 하고 싶은데. 네. 제 수중에는 이제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알아보다가. 네. 그때 이제 양수개원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이 자리에서 나랑 같은 한의사가 한의원을 하다가 나간다 하면은. 뭔가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인수하면 잘 될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게 약간 좀 꺼려지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우려는 없나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양수했을 때 평균 환자가 14명 정도밖에 안 됐던 한의원이 같아요. 사실 그 정도면 우리가 경비를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보원장급여도 나오지 않는. 어쩌면 적자도 걱정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양수개원할 때. 네. 물론 잘 되는 한의원이면 이제 그 당연히 그 가격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훨씬 더 비싼 이제 권리금을 요구를 할 텐데. 그때는 아무런 저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진 돈 때문에. 가진 비용도 없고. 그리고 빨리 이제 개원을 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든 제가 들어와서 내가 살리고 싶다. 네. 제가 이 한의원을 조금 키워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많았고. 응. 그때 절박한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그 당시 그 한의원을 뭐 여러 면에서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 이건 여기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그 뭐랄까요. 그 망한 이유. 네. 찾았을 거고. 이건 그냥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인수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 그 분석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 그 위치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미진 구석에 이렇게 위치했고. 그 다음에 한적한 시장에 이렇게 외곽에 위치했었는데. 좀 유심히 보지 않으면 간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화된 건물이었고.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작은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그래도 아주 나쁜 자리는 아니다.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원래 이제 운영하셨던 원장님이. 집이 부산이 아니셨거든요. 아. 진해에서 매일 출퇴근 왔다 갔다 하셨었고. 그때 원래 사실은 처음에는 이 금액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양도 불발이 되면서. 아 계속. 이렇게 유찰이 되면서 자꾸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금액으로 떨어졌을 때는. 저는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은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양도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또 집도 멀고 운영도 잘 되지 않는데. 좀 한의원은 빨리 나가지 않고. 그래서 아마 조금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크셨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격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한의원에 신규 창업하겠다. 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천차만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에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어떤 장비를 도입했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개업할 때만 해도. 한 1억 정도 내외면. 어찌어찌 개업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훨씬 더 오르고. 장비 비용도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보통 한 일반적인 우리가 한의원으로 봤을 때. 한 3, 40평 정도. 그 정도 이제. 보통 한의원. 약간 작은 한의원. 이런 거를 개원한다고 봤을 때는. 뭐 평당 인테리어를 한 250 정도 잡으면. 인테리어 비용만 7,5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고. 아오 네. 뭐 기계나 기타 세팅이나. 이런 걸 다 하면. 네. 이제 그게 한 5, 6천만 원 이상 잡으면. 한 1억. 한 3천에서 2억 내외지 않을까. 근데 거기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규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비냐 따라 다르고.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동네 한의원. 그 정도 기준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아마. 비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한의원. 그런 신규 창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뭐 1억이나 1억 5천 년도에 이 돈을. 어. 대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어. 대부분. 네. 요즘에는 DSR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 이상으로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 보통 이제 부원장으로 받으시는. 페이 안에서. 대출이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업자 대출. 네. 이런 것을 개업했을 때. 조금 더 가져오면. 또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부모님 찬스를 또.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다양한 것 같습니다.